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시켜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매매를 하는 스타일, 저희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희를 기존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입각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에 입각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 즉 쉽게 얘기를 해서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차트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집중해서 교육을 받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크게 실력이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차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신다면 이제 다시 한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 종목분들을 보시는 눈이 조금 더 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린이 학교라는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의 수익의 극대화라는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교육시켜 드렸고 그리고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저희가 쉽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주생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안 들으시면 후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눈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내 걸로 만들어서 적어도 내가 소위 말해서 수익 날 확률을 5%,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한번 늘려 보시는 걸 이번에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생아 코스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hts 세팅하는 방법과 비중 조절이에요. 물론 소위 말해서 hts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pc 버전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hts 말고 hts 말고 mts 즉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좀 작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조금 hts를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hts 안에는 결국에는 화면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hts보다 mts가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hts를 일단은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중 조절입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주식을 아는 데 있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필요로 한다고 치면은 과연 이 초반에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적지 않은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부분들이 기초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이 그대로 단추 하나 잘못 깨면은 끝까지 잘못 깨게 되는데 근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들을 잘 배워가지고 습관화가 되시면은 사실 그 다음에 배울 부분들은 나머지 구성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적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해도 내가 수익 낼 확률이 5%에서 1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왜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만큼의 상승이 났고 얼마만큼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드렸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50%라는 부분들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소위 말에서 기본,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본과 기초가 실질적인 여기에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차트를 보는 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저는 딱 이 6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압축을 해서 이 6가지 추세상 일봉, 입형성, 거래랑 분차트 패턴 이 6가지만 알게 되시면 역시나 조금씩 조금씩 내가 수익 낼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선과 일봉도 보고 추세선과 일봉과 입형선도 보고 일봉과 거래량도 보고 이러한 식으로 접목을 하게 됨으로써 나의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바로 여기. 이 매물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파악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나의 이제는 뭐를 체크해야 돼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매물대라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뭐를 알게 돼요? 매도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어도 뭐에 대해서 알게 되냐? 차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차트에다가 현재가창 보는 방법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차트의 성질과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매 종목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매매 종목과 함께 매매 타점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매매 타점.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될지 그리고 매수를 하면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분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실전이에요. 실전. 실질적으로 내가 종목을 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주식이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100%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100% 중에 50%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기초,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들에 있다고 1차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50%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50% 중에서 바로 20%와 30%를 쪼개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20%는 바로 어디? 시장. 즉,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30%는 소위 말해서 차트. 즉, 어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습관,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내용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100%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저희가 앞으로 배워보게 될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커리큘럼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코스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1004-1004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어떻게 입장하셨는지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처음 얘기를 드렸던 주생각 코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HTS 세팅하는 방법과 비중하는 조절을 배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HTS보다는 모바일로 매매를 더 많이 해 MTS를 더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일단은 HTS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바로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항상 외친 게 뭐냐면은 바로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도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자, 분할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뭐를 하세요?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드리냐 비중 조절을 배워보세요. 이러한 얘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저를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함께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 거면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서 사되 분할로 사세요. 올라갈 때도 한 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그래야 소위 말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까지 적혀 있지만 저는 소위 말해서 3차까지도 항상 고려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3차 매수까지도 항상 고려를 하는 매매 습관을 길러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내가 어차피 매집을 할 거면 1원이라도 싸게 공략하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5%라는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5%의 확률을 10%, 20%, 30%, 50%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50%의 확률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비중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50%까지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매수가 되겠죠. 매수. 그리고 그 매수에 대해서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내가 5%라는 비중을 들어간다고 단정을 지어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5%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매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냐면 시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2년 동안의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형성이 되었던 그 시점 필두로 단기적인 눌림이 연출되었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종목구들의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좋다고 느낄 만한 시장인지 좋지 않다고 느낄 만한 시장인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시장이 좋다고 느낄 만한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작년 혹은 재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5%의 비중도 더 낮춰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5%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뒷받침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보다 더 줄어든 프로테이지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뭐를 깔고 가냐? 추가적으로 눌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깔고 가는 거죠. 물론 내가 매집한 시점에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소위 매력에서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의 확률 중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처럼 5%보다는 조금 더 낮은 확률로 들어가는 포지션들을 고민해봐서 비중을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차 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2차 매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2차 매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2차 매수는 어디에서 들어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2차 매수를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2차 매수를 준비하지 않을 거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매도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매도가 내가 매수라는 시점에서 올라가서 수익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 손실, 손절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5%를 일단 기준으로 잡고 대응에 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뭐를 만드시라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나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차곡차곡 쌓이게 됨으로써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분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두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해서 100명의 투자자가 다 똑같은 매매 방식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진 않습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약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 매매 습관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다음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매수 이후에 마이너스 5% 이상 일단 변동성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자. 추가 매집 혹은 매도 즉 소위 말해서 대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떨어졌었을 때 추가 매집을 하지만 올라갔었을 때의 매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려요. 매수도 분할이지만 매도도 분할이다. 적어도 몇 번까지? 저는 세 번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공약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확률이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저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압축시키지는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높은 확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도로 1차, 2차, 3차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결국에는 단순하게 따지게 되면 나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최소한 2차에서 3차까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즉 1차, 2차, 3차까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차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2차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죠.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응용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그래서 몇 퍼센트? 50%라고도 얘기를 드릴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꼭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셔서 결국엔 내 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매매 방법, 매매 방식을 알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는지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자, 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1차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뭡니까? 아시는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하락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파생이 되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자, 1차 뭐를 하면 돼요?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차 매도를 어디에서 할지는 이제 이 다음에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매도에 대한 얘기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1차 매도를 만 500원에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1차 매도를 했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을 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33%로 나눠서 상승이냐, 조정이냐, 하락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만 원이라는 매수 가격을 토대로 바라보면서 그 이상의 수익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차 매도를 했어요.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떨어지게 되는 경우,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본다면 역시나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뭐 하면 돼요? 2차 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2차 매도. 예를 들어서 나는 11,0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나의 2차 매도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2차 매도 구간을 도달하지 못한 채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매도 후에 하락을 하게 된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나의 매수가를 어떻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응하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대응은 뭐예요? 매도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나는 여기서 처음에 샀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의 가격이 여기서 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그 밑에서 또 뭐를 생각하면 돼요? 매수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사면 돼요. 한 종목이 내가 못 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한번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당연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공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졌을 때 내가 1차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가 2차 수익 구간까지 안 간다. 그러면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매수가 이탈 시 정리한다. 그리고 밑에서 또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1차 매수를 했을 경우에 1차 매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1차 매도 후에 눌리게 되면은 나의 매수가가 무조건 나의 대응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만 원에서 1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1차 매도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1만 5백 원의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서 2차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1만 1천 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겼어요. 그럼 이제 3차 매도는 어디예요? 더 위에 보면 되죠. 그죠? 3차 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3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을 길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5%로 봤다라면은 5%로 봤다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가 아니라 그 이상 곱하기 2, 1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목표치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중간에 1차 대형, 2차 대형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세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3차 매도는 그것보다 더 크게 프로테이지를 욕심을 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익의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하셔서 나의 1차, 2차, 3차 매도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소위 말해가지고 1차 매수를 했고 1차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내가 2차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2차 매도라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따지면 됩니다. 나의 1차 매도 구간이 있죠. 1차 매도 구간이 내가 뭐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 구간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구간이. 대형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1천 원의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나는 1만 2천 원을 욕심으로 보고 있는데 얘가 1만 2천 원까지 안 가고 다시 1만 5백 원까지 떨어져요. 1만 5백 원이 뭐예요? 우리의 1차 매도 구간이죠. 그러면 그 1차 매도 구간이 뭐가 된다고요? 대형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쪼개야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만 통해서 봤었을 때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 드렸죠. 내 걸로 만드는 순간부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물론 여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내가 주식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매매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업 수료자분들 보다는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잡을 드신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좀 유용한 매매 스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6시간 30분 동안 주식을 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단순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해요? 1차 매수랍니다. 1차 매수래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차 뭐를 한다고 했어요? 매수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면 생각을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 원에 샀는데 만약에 9,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뭔 생각하면 돼요? 손절을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메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손절을 할 거면 그냥 정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다시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손절을 못하겠어. 나는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면 돼요? 추가 매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 매집을 하게 되면 나의 평당가가 여기였지만 내가 여기서 매집을 하게 됨으로써 나의 평당가는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단순하게 3차 매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아까 3차 매도 때는 우리가 5%가 아니라 10% 본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이너스 5%에서 했다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역시나 대응을 합니다. 대응. 즉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왜?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5%만 이 종목을 가져가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내가 소위 말해서 추가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죠. 그리고 평당가가 낮춰진 만큼 비중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을 다시 반등하게 되었을 때 그 평당가를 해서 뭐를 함으로써 다시 비중 조절을 함으로써 처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매매하는데 한번 내가 습관처럼 만들어 보신다면 이것처럼 편하고 단순한 매매 방식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몇 퍼센트, 50%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렵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전까지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뭐를 배우게 되냐? 기본적인 걸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차트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차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치원 코스를 한번 바라보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차트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정말 압축해서 이 6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추세선, 일봉, 이평선, 거래량, 분차트, 패턴 이렇게 이 6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사실상 정말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라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짧게 압축을 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세선은 뭐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의미 있는 구간 세 곳 이상을 이어서 만든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이게 떨어지는 추세인지, 이게 재미없는 추세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에요. 나는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의미 있는 구간이 되고,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 되고,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켰더니, 이렇게 선이 이어지더라. 그럼 이걸 단순하게 뭘로 생각하면 돼요? 상승 추세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매수 포지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이어봤더니, 이거는 하락 추세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매집을 했어도 여기에 매도 구간을 바라보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보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의미 있는 구간을 연결해봤더니, 어? 박스권이구나. 부합권, 조정권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체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추세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봉. 가장 많은 투자인들이 활용을 하는 캔델을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봉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차트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동안에 움직였던 가격권을 기준으로 캔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을 필두로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 분봉, 월봉, 연봉 등등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사람들의 심리를 확인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나의 수익률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일봉도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고, 이게 적가고, 이게 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점들까지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교육을 해놓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알기 때문에 어디가 시가고, 어디가 고가고, 어디가 종가고, 어디가 적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소위 말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저는 많이 쓰는 이평선을 이렇게 다섯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 120일, 200일.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정답이다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혀있듯이 11, 24, 33, 58, 240 이런 것처럼 내 입맛에 바꿔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도 역시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캔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치면 이 캔들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 어김없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5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5일 이평선을 필두로 매수 시점을 어디로 보냐. 바로 이 캔들의 모습과 5일선의 이격도가 줄어드는 순간이 나의 매수 시점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제가 예전에도 해드린 적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의 흐름을 혹은 다른 이평선의 흐름을 토대로 뭘 알 수가 있다? 심리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매매 시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5일선이 이탈하게 됐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매도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 번째로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 드려봤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거래량이죠. 얼마만큼 사람들이 매매를 했냐. 결국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관심도라는 거죠. 관심도. 어차피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정해져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고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 중에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 흥미를 이끄는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차피 내가 움직이는 게 1%에서 2% 움직이는 것보다 3%, 5% 움직이는 게 좋고 10%, 20%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왜? 그만큼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의 관심도를 읽을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분차트라는 거죠. 사실 분차트라는 것은 1봉을 분봉으로 변경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차트를 통해서도 역시나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매매 시점과 매도 시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이것도 소위 말해서 빠르게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도 내가 소위 말해서 매도 시점을 매도 시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차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뭐냐? 패턴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패턴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차트 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트 안에 나와 있는 많은 다양한 패턴들 중에서 가장 무난한 패턴들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 패턴을 토대로 내가 뭘 알 수가 있냐 실질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추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실질적인 매매 방법 그리고 차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하나씩 겹치게 되고 쌓이게 됨으로써 나의 수익 날 확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 50%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게 되셨던 이 6가지 내용들 바로 차트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30%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0%를 여기에서 6개로 쪼개보면 5%씩 내가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알아도 수익 날 확률을 올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많은 재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이 열렸을 때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역시나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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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종목을 스스로 선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시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알아두게 되고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저는 이것만큼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스킬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히 자부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은 내가 주식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왜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없어질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 계속해서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식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열릴 것이고 주식시장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점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얼마나 더 주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은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이 화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셔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드렸던 내용에다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을 함께 응용을 하고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처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워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무조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뭐라고 했어요 수익의 극대화를 내는 방법을 교육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수익이 날 확률은 결국에는 높아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끝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역시나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그날까지 응원해 드리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시점이 아직 초래하지 않았다면 저희랑 함께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응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수익 날 확률을 조금 더 높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교육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성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 교육 내용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독반 입장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시 뵙고 있습니다